간다 간다 나 띠랑 간다 여러분들 띠랑 간다 띠랑으론 후회 안하실 듯 하지만 중요한건 여러분들 뭐다? 먹힐거는 어차피 먹힌다 뚫릴건 어차피 뚫린다 와 진짜 여러분들 오랜만에 진짜 간다 오랜만에 간다 자 누구리 리셋 자 10봅씩 갈게요 원래는 함정이 2명이라면 1봅씩 갈라고 했는데 네스타도 함정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네스타도 좋긴 좋습니다 수비는 0티어야 말도 안되게 좋아 일단은 뭐 둘다 같이 손잡고 나오길 바라면서 10봅 갑니다 하지만 띠랑 네스타만 나와도 일단은 멈출까? 어 185가 안되긴 하는데 아 그래도 일단 가볼라고 어 아메리카노 만족 어 자 갑니다이 오 리셋 리셋 자 오랜만에 리셋하고 어 기준미달이긴 한데 아 기준미달이긴 한데 가보자 가보자 자 갑니다 10봅 제발 제발 한방에 나가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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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만원이 증발했습니다 만원 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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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2만원 증발 자 2만원 증발 했다 2만원 와 2만원 증발 제발 제발 3만원에서 멈추자 제발 와 미쳤나봐 미쳤나봐 어 나 벌써 적자야 아 벌써 적잔데 이거 아 3만원 증발 자 4만원 째 미쳤다 나 또 시작이다 여러분들 또 시작이다 어? 아 또 시작이야 아 제발 5만원도 이미 실패야 어 검은화면 미쳤다 검은지붕 검은지붕 두 마리지 두 마리지 두 마리지 제발 내 스타랑 손잡고 나가 그러면 그러면 괜찮아 일단 내 스타랑 띠랑 둘중에 하나 오케이 됐어 띠랑 나왔어 띠랑 나왔어 자 이제 내 스타만 손잡고 나오면 돼 미쳤다 이거 자 제발 내 스타만 나오면 돼 내 스타만 제발 제발 이거 3명이라고? 3명이라고 이게 여러분들 검은지붕이면 2명 아니야 2명? 오케이 일단 띠랑 나왔어 오케이 제발 제발 어 어 나 얘 누구야 아 오또자 오또잖아 얘 어 아닌데 어 내 스타랑 미쳤다 됐다 됐다 미쳤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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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5천원 짜리 2만5천원 짜리 나왔다 오케이 내 스타랑 나왔다 띠랑 오케이 2명 됐다 하하하하 아 나이스 으으으으 Ав 하하 Marry 미쳤다 오 코남미의 딸 으으 우 우워랍 진짜 오랜만에 잘 나온 거야